별명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누른 것 같아요 일단 헬곰 4단 변속기어 돌고래 화통소녀 부채표는 뭐예요 근데 부채표.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제 좀 그만큼 저의 시원한 보컬을 그렇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소화되는. 뻥 뚫어준다고? 네 그러니까 좀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주는 그래서 부채표가 아닌가. 좋다 그러면 저도 지금 약간 소화가 요즘에 나이 때문에 안 돼요. 저 좀 뚫어주세요. 뭐 하나만 좀 뚫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앨범을 냈어요. 미니앨범 냈는데 그중에 타이틀 아무렇지 않게 안녕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 들려주세요. 네 들려주세요. 네 있으면 다시 먼저 한글자라яж peak. 네 vezix. 네 해주세요. 네 해서데 cosaNG 그리고 나 Alienare 네 서있을게 시끄러운 나의 맘도 채워놓을 것만 같은 눈물까지 뒤로할게 웃으며 보낼게 그래 이제 안녕 한 걸음 또 한 걸음 멀어지는 뒷모습 정말로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